서있는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탑돌이 행사가 있구요. 계속해서 가수 이향씨의 특별 공연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석하시고 오답의 점심 공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내가 네,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 통산을 하시다가 오셔보서도 가실 때 염주 하나씩을 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고 끝까지 자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책자 99쪽 사내가 의식이 있겠습니다. 다같이 사내가를 합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감사합니다. 나무와 미카고 나무와 미카고 다같이 사내가를 함께합니다. 다같이 사내가를 하시면 됩니다. 참전을 하실 때 남남의 법을 강성되셔서 지천하시면서 남색 바람을 기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한세의 봉추 하오리라 따무암이 다고 한세운 보산세 오늘은 평화와 행복을 열어주신 아프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모든 불자님들 성분하시고요. 바람 모두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기 며포 사은 도시 빙거읍고 나무암이 다고 한세운 보산 도세 도세 백발번을 도세 중화의 입시라고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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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기 전에 나아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인가 나무암이 다고 한세운 보산 도세 도세 백발번을 도세 나무암이 다고 한세운 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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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겨몬 인사 이거 민사 닭 temples 다음은 그냥 가수님 이왕께서 해주시겠습니다.